어 야 기범! 기범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범이 생일 축하합니다 뭐 한거야? 뭐야 이거? 형 그거야? 인스타 라이브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나만 생일 선물 찾았다 그치? 얘네 다음주 예정이야 나 이런거 처음 해봐 거짓말 하지마 맨날 나 호텔 생일파티 내가 맨날 안했잖아 기분이 어떠신가요? 내일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일주일이야 벌써 27살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벌써 일은 둘 생일 축하해 기범아 나 이런게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 내가 안기쁜게 아니랍니다 당황스러워서 그런거에요 잠깐만 나는 이 라이브가 익숙하지 않다 어쨌든 다같이 인사하고 끝내자 고마워 안녕 생일 축하해 기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래 조금이라도 붙여야죠 좋아 좋아 됐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